1. 수능 3. 수능 3. 수능 3. 수능 4. 수능 4. 수능 지금 수능 안왔어? 7시 연습부터 5분 지각했습니다. 연습 한 10분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나처럼. 그만. 너도 말이야. 너도 지금 몇시 왔어? 그게 문제야. 내가 기관을 좀 잡을게. 오자마자 그냥 한 수를 해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지금 연습시간이 7시인데 지금. 난 약간 옆에서 이제. 도와줄까요?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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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뻗쳐. 하나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 정신. 정신. 둘. 정신. 둘. 당신은 잘못했고 당신은 늦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파이팅 해야지. 상단. 중단. 파이팅. 호시는 양쪽이고 두 분은 호시한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좋은데. 주식같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 목같이. 여기서 비타민 A, B, C. 빵! 오케이. 하면서 이제 빵! 빵! 아 그거예요? 반복되는 하루에 야! 아 야! 데려가는 조식같이 다가가도 못 갈린 인생 목같이 I'm so with everything 반복되는 하루에 신선기둥이 해야지 훈! 부서! 쑥! 왕왕! 빨리미야지! 빨리미야지! 어! 빨리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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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ive it up 내 파이딩 빨리미야지! 빨리미야지! 부서! 빨리미야지! 빨리미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미야 빨리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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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디스코! 도겸이 아아! 도겸이 아아! 지금 부석순 센스 연습 중입니다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할 때 부석순 ㅂ 호랑이 센스 있는 안무가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등산 모임 같은데? 등산 모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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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가 필요해 안 해 안 해 안 해 또 익숙해 한 템포씩은 물어 무거 마시기 한 템포씩은 물어 무거 마시기 기가 막혀 여기서 비타민 A B C 한 다음에 날려 이거 날려 여기서 A B C 너무 긴다 진짜 아니 1절부터 왔거든 1절 야 너 진짜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 설봉할 때 하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자 행복은 성렬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어땠어요 두 분? 정말 정말 이런 유닛이 없다 없다 진짜 영둔쌤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건 잘 무조건 잘 된다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렇게 무대에서 에너지 넘치고 댄서분들과 함께 이 에너지를 교감하는 느낌? 그리고 이 모든 게 관객 속에 전해질 것 같은 느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힘 빠져가지고 리액션 못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아까 호시 형이 입술이 거물거져가지고 철봉하는데 진짜 검해져가지고 진짜 깜짝 놀려가지고 입술이 너무 걸려가지고 짝감 놀랐습니다 지금 제대로 돌아왔는데 아무튼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저희 나오면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게 되니까요 자 진짜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행복은 성렬순이 아니라 부석순! 감사합니다 공연 형은 사랑하나요 진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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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에 하는 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참고로 오늘 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네빵이랑 안 맞아 따로 그쵸 그쵸 머리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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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비하인드 아 추수 때 우리 방이 아 진짜? 오케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앞에 있어요 다 바이크는 여기 있어 태그가 태그인 다음에 빨리 해야지 우와 멋있다 아 멋있어요 우와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 대박이다 멋있네요 부적선 짱 감사합니다 이성민 권순영 화이팅 오케이 안녕 화이팅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약간 이 그냥 이 몸 방향이 있지 손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 맞출까 동작으로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요? 네 제가 손을 씻어요 청혼할래 청혼 이렇게 이렇게 잘 모를까? 네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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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 응 약간 페 어 약간 약간 어 약간 그 느낌 그 느낌 어떤 뭐 약간 양치 안 한 사람 같지 않아? 괜찮아 뭐 그럼 와 어.. 와.. 와..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왜 어색하지? 내가 이렇게 딱 치는 형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마지막 연습을 했는데 맞죠? 저희가 오늘 굴던디스크 와서 바로 엠씨로 왔어요 힘든 상태지만 저희가 또 내일 뮤비를.. 첫 뮤비 아닙니까? 부석순에 아 맞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죠 영지도 오늘 연습도 같이 마쳐주고 내일 뮤비 이틀 동안 힘내서 그럼요 잘 해봐야죠 파이팅 해야죠 아니 뭐.. 저는 뭐 괜찮아요 여러분 왜 포방 이렇게 쉬는 거예요? 푹 쉬니? 쉬니? 커피차 같은 거 보내준 멤버들이 있나? 아 당연히 있겠지 진짜로 나 기대하고 간다 진짜 단톡방에 부석순 파이팅 하라고 보냈으니까 내가 저기 버논이랑 뭐 다른 애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나 다 갔다고 나 명호 때 보내줬잖아 나 오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데 뭐 뭐라도 해주겠지 아무튼 뭐 기대하겠다고 알아서 하겠지 뭐 멤버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뮤비 힘내서 잘해보겠습니다 또 멋있는 모습으로 또 멋있게 안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부석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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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좋네 좋네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은 연쌤 때 우리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얘들아 뭐해 뭐해 봐 뭐해 봐 연차가 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제일 듣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아니야 아 네네네 대중들은 너네한테 여유로움을 바라지 않아 아 네네네 열심히 하고 더 빡치고 좀 더 그렇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그래 프로가 안무하실 때 있잖아요 흉추가 죽어있어 흉추가 죽으면 어깨가 여기가 찝히기 때문에 흉각이 열려 있어야 돼 열린 상태로 이렇게 가야면 흉각이 열린 상태에서 봐야지 잘 안 먹겠네요 이렇게 돼있으면 어깨가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형 고생해 어 들어가야 돼 영준이가 빨리 빨리 수 있어 어 야 각자 보면서 치고 앞에 보고 강백코 오네 지금 이거야 이거 우리 완전 강백코에요 지금 빨간머리? 네. 뽀뽀만 안 해줘. 수영은한테 몰라. 알면 해주는데. 아쉽다. 1, 2, 3, 2, 0. 아 승허가 너 그냥 사보게 할게 괜찮으신 거 같아. 오 노란색 입거라 해가지고 안 아픈 거 찾다가 이거밖에 없어. 귀여운데 꿀벌같이? 나 노란색이 아예 없는 거 같아. 이거 안 나를 입었어.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 거 같아. 2, 3, 2, 3, 3, 2, 3, 2, 3, 2, 3, 2, 3, 2, 3, 2, 3, 3, 4, 3, 3, 2, 4, 3, 2, 3, 2, 3, 4, 4, 3, 2, 3, 4, 3, 2, 3, 3, 2, 3, 3, 4. 넌 피처링 geil. 같이 해줬네. 같이 해서만 보면 고마워. 멤버가 아니네. 어어 연습이 끝났는데요 영지가 영지도 연습 같이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영지 부석순영 우리 영지 음악방송 때 볼 거예요 영지 아 네 맞아요 영지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우린 부석순영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안무 연습 영상도 촬영하고 영지 씨와 함께 또 이렇게 연습하고 또 7시에 들어줘까지 음악방송 버전도 연습을 했습니다 7시에 들어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컴백 전 연습은 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연습한 만큼 아침부터 스케줄하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네 한 번 안아주시죠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단이 되면서 우리는 응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는 캐럿들을 응원해줬군요 응원해줘 캐럿들을 응원해줘 캐럿들 보면서 힘을 얻어가겠습니다 안녕 갈게요 무대까지 파이팅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렛츠 고 오늘 연습하러 왔어요 라이브 렛츠 고 패드와 함께 여기요 네, 네, 네 나는 댄스! 나는 댄스! 나는 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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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Norwegian chocolate 오, chocolate! 그래서, pure, clean, 그냥 밀 chocolate 근데, 그리고, 좀 이상하게 드릴게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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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싱역체?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같은 게 있는지, 우리 CD 있어? 우리 CD 형님 우리의 CD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약간 특이할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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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트래디션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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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얇아서 맛있다 페더야 고마워 세븐틴 스낵 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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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한국 음악방송에서 너무 귀엽다 cool 이거 찍고 올려 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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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너무 좋다 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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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I say, 뭐 먹을래? You say, you say 순대! 간 빼고 주세요! 간 빼고 주세요! 간 빼고 주세요! 간 빼고 주세요! 순대 간 빼고 주세요! 예예예 Perfect! 완벽히 안 해와도 이렇게 해도 귀여울 거 같아 내일 연습을 해야 돼 응 내가 뭐 좀 더 먹을래? 간 빼고! 뭐 좀 더 시켜! 사장님! 순대! 간 빼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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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I've got one right here So this one is for Thursday? 와! 나와 주세요! 사장님! 단 모지 더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와! 너무 웃기지 못했어! 너무 웃기지 못했어! 너무 웃기지 못했어! 너무 웃기지 못했어! 목잖아! 일곱 시에 만나 약속 장소하는가 날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I'll take I want some time to rock and eat the street People and I have a girl It's a monster 어? 근데 벚꽃하고 흘렸던데? 오! 오! 사장님! 단 모지 다 숏 저희! 숏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일 이상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Yours too! Thank you! Thank you! 10차 적응 안 되니까 Thank you! 오늘 잘 자고 맛있다면 밥 먹자고 Together? Yeah! Amazing! Thank you! Thank you! My brother? Yes! My brother! 천혜양 천혜양 Mandarin Yeah, Mandarin That is very big! Yeah, very big! Yummy, yummy Nice! From Jeju, right? I'm Jeju. Jezu, 제주! 오! I'm from Jeju, colleges! I'm from Jeju, island! 나중에 Jeju, island 여행 가도 좋아! 형, 찍어줘회 어? 왔어? 아, 7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한눈 왔어? 그럼 뭐 이제 거의 7시네 너한테 할 일이 warmut니까... 목이 근질근질 여러분은 컴백 시켜주셔서 하트 아 괜찮아요 그 말이 이어지면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눈치 보느라 많이 망설였죠 여러분 그동안 결의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저희가 알아서 많이 눈치 보시는 걸 버릴냐 그대를 힘들게 해준 세상이 한번 되겠습니다 하트 아프리카이도 잘못할게요 두 손 깨 두 손 깨 현재 파이팅 네 컷 부석수 앞에서 일어나야지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삶떠는 척살 모포 일곱시만 모야 열정장 마지막 연습을 했는데 오늘 또 패더랑 라이브 연습도 하고 또 부석수끼리 모여서 화이팅 해야지 네 그쵸 이제 또 연습을 했는데 라이브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웬트를 따고 있는데요 언제쯤 오실까요 네 리더원 지금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활동할 때 거기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빅재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부석수끼리였습니다 행복은 감사합니다 행복은 멋있고 멋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지금까지 부석수끼리였습니다 안녕 엠카서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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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카서머던